아 아 그냥 좀더 가자 이 아래가 이거 예상 못했는데 아 icles 기다려봐 살아봐 아 이거? 아 못 때문에 걸렸어 아 진짜 아 나 붙나 아 나 붙나 쟤는.. 아 총알 다 안췄어? 둘 다 죽었어 아 이게 뭐야 나쁜 놈아 자꾸 죽으니까 사람들이 못한다고 뭐라 한다 유튜브에서는 치킨 잘 먹던데 오늘은 샷파리 별로네 이렇게 다 하잖아 치킨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있거든요 자글자글 3개 바뀔 때까지 집안에 앉아있으면서 그렇게 먹으면 확률이 진짜 높은데 난 조금 실패하더라도 조금 싸우면서 재밌게 하고 싶어 자 이제 한가운데 가서 보급을 노려볼까요 발소리! 지잡다 너 와 이거 할 수 있나? 옮는다 옮는다 이거 죽여버려 이거 또 가만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그냥 갈 수 있지만은 교통사고 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딱 잡아야지 미치 이게 대그지 이거 다 도망가면은 내 방수 사람들이 안 보지 이렇게 보급 추우세용 보급 추우세용 보급 추우세용 보급 추우세용 이러다 또 머리 날아가지 밑에 내려가서 춤춰야겠다 좀 쫄았어 저런 정이 화나가지고 이 춤 뭔가 재밌지 않 이렇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춤 진짜 못 추워 그거 뭐였니? 아 왔나? 너 머리 뚫을 때 못 들었나? 괜찮아 라이딩 내가 한 대 맞췄으니까 라이딩으로서 죽일 수 있지 않을까? 으아 개멋있어 이거 봐라 이렇게 잘한다니까 배그를 싫어 이번에 미션 깨가지고 5555개 받아버릴거야 뭐? 오늘은 샷비리 별로야? 뭐? 유튜브에서는 치킨을 잘 먹었어? 바로 보여드릴게요 치킨 먹는 방법 쉬워 그냥 굳이 안 움직이면 돼 진짜 싸워야 할 때만 싸우면 치킨 먹을 확률은 70% 발소리 왔다 나가야 되는데 못 깠다 못 깠다 못 깠다 아니야 까불고 있어 잽도 안 된게 여기 쓸만한가? 뭔가 뭔가 있긴 했네 무서워 근데 4명밖에 없어 올라갔냐 여기 또 안 보이지? 한 명 찾았고 해우소 하나 아냐? 아 계속 간보네 서클 어렵다 쟤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16초 내 차 봤어도 그냥 예사로 볼걸? 확실히 여기 있다가 아니라 안 보여주기 안 보여준다 아까 그냥 한 대라도 쏴놓은게 헉! 그냥 한쪽 더 가자 이 아래가.. 이걸 예상 못했는데.. 고마워? 좋아졌다 끝밖에 이득! 역시 배그는 끝날 때까지 몰라 왜 똥망이였는데? 배골 사주네 내가 아까 해오서 먹을걸 좀 그러네 쟤도 보고 있어 쟤까지 보고 있어 차 바퀴 안 부시나? 차 바퀴 안 부시나 내.. 내 운에 맡긴.. 밖에 하나 없네 mungkin 찾았다.. 왕돌라이스.. 여기 돌이 있네. 둘 다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냐? 내가 너무.. 저렇게 때려보는 것 봐. 너 나 지금 무시하고 쳐다보는 거지? 딱 찍어놓고. 와 연막 세 개로 저기까지 갈 수 있냐? 이걸 안 봐줘. 미쳤나? 응, 너도 와야 돼. 왼쪽 이겼다. 미쳤나? 제발. 아 이게 안 죽어? 나 마지막이었어. 아 어떡하지? 나 이제 없는데? 나이스! GG! 나이스! 이거 봐 치킨 먹기 참 쉽죠잉? 차 타고 내려오는 판단이 지렸다. 그리고 여기 있는 돌! 잡아봐! 여기 돌 있는 거 알았노? 여기 돌 없으면 나 죽는 건데. 돌 맞쎄? 제가 더 빨리 참겠구나. 와 잘 쌌다. 와 기가 막히는구만. 아 기가 막히는구만. 기가 막히는구만. 이렇게 한식으로 돼.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할 때 하나가 함께